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핑퐁핑퐁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이 종목을 더 설명해 주세요. 목표가 매수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자세하게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와이드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두 분의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 종목 소개 10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베테랑 전문가 두 분은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고 계실 텐데요.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5가지 종목 픽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투어와 하이브, 한국금융지주, 영원무역, SM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5가지 종목은 삼성전자, 우리기술투자, 현대차, M게임, 한진칼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보시고 어떤 종목이 눈에 더 띄시나요. 자 오늘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있던 종목이다. 이거 내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반영하면서 질문 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뭐 눈에 띄는 특징은 대형주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예 어제 강했던 하나투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보게 된다라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차트가 전형적으로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매수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어제 이제 급등하고 오늘 보합권이다라고 한다라면 어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차트상으로 이익을 실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라면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좀 매집 과정에 있었다. 어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트에서는 내일 아니면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양봉이 출현하는 것이 거의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투어가 나름대로 뭐 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현재 지금 해외여행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도 이제 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접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모객 단위로 인해서 여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의 수혜는 하나투어가 볼 것이다. 제가 한 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수급도 현재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투어 이 차용주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카운트를 안 세도 이제 차용주 소장님은 알아서 시간을 맞춰서 마무리해 주시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픽인데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업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10만 전자까지 간다 그랬을 때 지금 8만 전자가 깨져서 지금 7만 원대에 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아메리카에서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화상회의도 개최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TSMC 반도체, 대만의 TSMC를 보면 TSMC로 인해서 대만 주가 지수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보고 계실 거고요. 지금 또 보면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 때 중요한 의제로 지금 채택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제가 거주하는 쪽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살까요? 그래서 제가 급구 말렸어요. 그게 5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는 개미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그 차익 매물들이 결국은 외국인 기관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쇼티지가 그게 정점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불과 3, 4 거래일 안에 4천만 주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 물량들을 지금 계속 개인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 황윤석 전문가께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하나투와 삼성전자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지수, 중국 쪽의 시장이 또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77%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3,490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0.87%, 24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만 8,438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홍콩 항생지수 시장 상황을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했고 홍콩과 대만지수는 오늘 좀 급등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양상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12% 상승세를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코스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제가 앵커께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죠. 금요일 날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빅히트, 아니 아니죠. BTS의 컴백 아닙니까? 아, 잘 아시네요. 네, 잘 아시네요. 일단 BTS가 컴백합니다. 그래서 새 앨범이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BTS가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라는 종목이 일단 BTS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단점이 있고 현재 다른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히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다소 단점입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컴백한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이브가 또 다른 이슈가 있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약 900억 원 단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현재 수급상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일주일 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일단 보아북관에서 시작한 지수가 약 3%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 설왕설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천을 드린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정도 매수에서 금요일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하이브를 좀 쳐다보시게 된다면 의외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BTS가 또 이번 주에 컴백하니까 이것에 따른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 이야기해볼 텐데 황윤석 전문가께서 두 번째 종목을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재익님이 아까 저희 10가지 공개해드렸을 때 관심이 있다.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저점일 때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기술 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같이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들이고요. 지분이 8%, 6.2%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SNL, 세러데이 나인 라이브에 나가서 지금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헛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헛슬이라는 건 뻥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급락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을 다 팔 것이다 라는 SNS에다가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그젝틀리라는, 디플리라는 의미하고 그게 맞다라는 강력한 댓글을 달으면서 그 주가가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가상화폐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테마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1분기 영업이익이 1,190억이 나왔는데 창투사가 1분기 영업이익이 1,190억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IPO 상장이 계속 줄 지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때문에 급락한다고 하면 그냥 줍줍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에이틴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자리 관련주로 해서 벤처 창업 지원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주로 정책주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이잭님과 로나님이 유튜브 댓글에 우리 기술 투자 관심이 좀 생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에만 국한에서 보지 말고 일자리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잘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 금융지주인데요. 최근에 대형 IPO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분들께서 따상이라든지 따상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데 소리소문 없이 돈 버는 회사가 있죠. 증권사죠. 증권사 IB 부분들입니다. 바로 한국 금융지주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IPO 관련해서 IB 부분에서 이익을 좀 크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증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입 수수료라든지 수입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레버 카운트 판매라든지 펀드 판매 이런 것 다양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몇몇 증권사 같은 경우 대형 IPO에 따른 IB 쪽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권사가 또 다른 수익원이 하나 늘은 게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우리가 국내 수수료는 거의 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는 거의 키움이 평정화시키면서 키움 정도의 수수료로 낮춰달라는 협의 수수료가 가능한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인데 해외 수수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수수료는 따박따박 여러분들이 내고 계신데 이런 쪽들에 대한 수익원 다변화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양한 증권사들 저도 키움증권도 말씀을 드렸고 KB금융도 말씀을 드리고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현재 지금 최선으로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소림소문 없는 강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은행 부분 증권의 호황이 할수록 계속 한국금융지주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에픽 한국금융지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지금 5월 21일 그야말로 한미정상회담 때 지금 미국에 투자해라 바이아메리카 때문에 지금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 연방에너지부의 수소차, 기술혁신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소 인프라니 이런 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엔진 발전 분야의 커민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고 했을 때 수익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지금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21만 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23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이아메리카의 최종적인 승자는 결국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황영섭 전문가께서 삼성전자도 가져오셨고 현대차도 가져오셨고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슈가 나오더라도 조금은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의견도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영업 무역인데요. 영업 무역이요. 네, 왠코켓 질문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네요.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 무역하면 노스페이스만 생각을 하죠. 노스페이스 하는데 요즘 영업 무역이 히트친 의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건 모르겠는데요. 자전거 의류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버리두기에 따른 스코트라는 자전거 의류인데요. 현재 지금 이런 쪽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 무역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OEM, 베트남 쪽에 OEM을 주고 있지만 OEM 부분에 대한 매출은 정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자전거 의류,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동호회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 저도 지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보니까 의류들이 나름대로 기능성은 특수 의류더라고요. 아무래도 땀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휴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일정,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 분들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일단 옷부터 맞추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부터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전거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외적, 우리가 이제 일정 거리 두기를 좀 두고 이건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OEM 부분들이 꿈틀꿈틀 된다라는 겁니다. 가을부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수익은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영원무역, 자전거와 관련된 자전거 의류죠. 이제 자전거 기능성, 자전거 의류를 직접 만들면서 이것이 수익성이 좋다, 요즘 잘 팔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OEM에 관련된 이야기나 앞으로 계속도 나오겠죠. 영원무역,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는 황효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이요? 최근에, 어제인가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매출이 12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했는데 지금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초창기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가 상당 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M게임 하면 많은 게임 유저들이 생각하는 게 열혈 강호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열혈 강호하고 나이트 온라인 이런 쪽의 게임들이 해외에서 많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분기에 신규 모바일 게임하고 PC 게임 2종이 출시가 되고요. 또 모바일 MMORPG 게임의 진 열혈 강호라는 게 태국에 출시가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 코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위즈윅 스튜디오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매출이 아주 급증한 걸로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M게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와도 최근에 엮여있지만 신작 게임도 기대가 되고 여기에다가 클레이튼, 그라운드X가 개발한 코인과 연관되어서 최근에 움직임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테마들을 잘 머무릴 수 있는 M게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6% 급등하고 있는 S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이 3일 연속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SM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난다는 거 S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업종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SM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터 쪽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기 위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회사들이 작년에 그렇게 큰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이게 흑자 전환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때는 횡보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예를 카카오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10만 원을 몇 년 동안 횡보하다가 결국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5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SM이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장기간 횡보했다는 거 3만 원대 횡보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현재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원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것들인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공연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판매에 대한 어떤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가을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SM을 함께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차 소장님의 하이브도 가져오시고 SM도 가져오시고 엔터주들을 두 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효석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한진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진칼은 지금 낙폭과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경쟁이 지금 끝났는데 지금 한진칼을 왜 들먹거리냐라고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분 경쟁, 그때 형제 간의 난이니, 남매 간의 난이니 했을 때 지분 경쟁이 나오면서 칼 아이칸 같은 적대적인 펀드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띄우고 이럴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러면 이건 왜 지금 현대 낙폭과대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난해 물류 대난으로 인해서 항공 물류 운임 단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혜주로 대한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해외여행이 이제 또 자유화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 낙폭과대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특히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연아 전 부사장이 지분을 다 매각했고 조원태 회장이 이제 경영권이 안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분 경쟁과 관련된 이슈는 거의 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낙폭과대, 그다음에 물류 단가 인상에 대한 재료는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낙폭과대는 그 낙폭과대 요인이 해소가 되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단기 매매는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한진칼까지 황윤석 전문가께서 딱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리면서 10가지 종목을 매일매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댓글로 또 여행업종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차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JHH님이 푸 차 소장님, 여행업종 지금 들어가기 좀 고점이지 않나요? 하나투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점인지 저점인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시점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는 손절매 라인을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행 같은 경우 이제 아직까지 시작 단계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주가의 시작 단계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스토리가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된다라면 자유여행을 가겠습니까? 단체 여행을 가겠습니까? 저 같은 자유여행 선호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 여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같은 여행 세마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어까지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맹호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그리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